안녕하세요 다모아우토 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색깔의 셀프로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베코 차량인데요 이베코는 이탈리아의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랜드로 트럭으로 유명한 메이커죠 이 차량의 경우 완성 차량으로 처음부터 셀프로더로 등록되어 나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8년식으로 1일 신조 차량입니다 기능으로는 차선 이탈방지와 스마트 오토 크루즈가 있으며 앞에 에어 서스펜스는 무진동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7m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의 다모아우토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